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리인상이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0.25 올랐고 이제 0.25 한 번만 더 오르면 이제 금리인상은 없겠죠 그런데 은행의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추가로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인상 부분은 아마 건들지 않을 걸로 파월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큐티 부분을 건들 수 있겠죠 양적 완화라는 부분에서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양적 완화 쪽으로 변화가 생길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만 더 올리면 끝이 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증시는 예상보다는 조금 별로다 라고 해서 하락했지만 지금 연속성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하고 2차전지 등등이 아주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지만 뭔가 불안합니다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죠 바이오주들은 아주 급락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상당히 여기는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있죠 그리고 막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제 막바지에 어떠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진입금지입니다 진입금지 계속해서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아주 크게 급락했는데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테마는 이제 준비를 할 때고 전지 테마는 튀어야 되죠 튀어 도망갑니다 도망가 지금은 좋죠 결국은 그림의 떡이 될 겁니다 그림의 떡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 요런거 얻어맞습니다 요런거 요런거 얻어맞는다 자 지금 이격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격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냐 뭐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지 혼자 2차전지입니까 지 혼자 2차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지금 어떠한 세력들이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봐야 돼요 막바지 시간에서 올랐죠 잘못 이거 발 담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이거 큰일납니다 제가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건데 뭔 소리야 계속 올라가는데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시간에서 올라가니까 역시 더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백만원가죠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이거 과열도 이런 과열이 없습니다 정말로 과열이 심각하게 일어난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유사하냐 하면은 뭐 외인이 사고 이런거 보면 안됩니다 절대 자기가 아무리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거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다 집어던지고 넘길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때 과열이 일어날 때 보면은 신붕제약 자 저건 돈을 잘 벌잖아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잘 번다고 해도 과열로 해서 고평가가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게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신풍제약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뭐 그래도 2차전지니까 돈 잘 벌고 그런거 다 필요없죠 다 필요없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밀고 올라가고 이제 고점에서 큰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고점에서 큰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욕심 큰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버리고 이정도면 감사해야지 하고 무조건 도망 나와야겠다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점에서 아래위로 엄청나게 흔들죠 그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엄청 흔들죠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를 줬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다시 이제 여기서 흔들리고 아래위로 엄청나게 흔들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고 다시 내려오는데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죠 한 번 더 여기에서 그리고 쌍봉을 만들고 이제 끝이 나죠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다 자 고점에서 크게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돈 잘 벌었던 종목 한번 보면은 얘도 돈을 정말 잘 벌었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비슷하죠 지금의 2차전지 차 타고 비슷하죠 5일선 타고 계속 미뤄리죠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 돈 잘 번다 비슷합니다 고점에서 이제 좀 흔들리죠 자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때 크게 내렸다 올랐다 막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일어나지만 한 번에 박살이 나지 않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다시 이제 계속 갈 것처럼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박살나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은 결국 그렇게 끌고 올라간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되죠 자 지금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정말 과열이고 여기에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죠 자 이제 큰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내리죠 큰 하락이 내려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런 루머를 하나 생성시키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루머야 그러고 다시 난 올라가 이런 느낌을 주죠 이걸 한 번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려가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줘야지 고점에서 물량을 넘길 수 있겠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계속 이거는 내려가면 또 적금에서 들어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 내려갔을 때 네가 여기 샀으면 이게 수익이 얼마야 이거 잘 봐 엉뚱한 데 들어가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단기간에 돈 많이 벌면 돼 맞잖아 이렇게 박살날 때 여기 샀으면 너 봐봐 단기 이게 얼마야 이게 수익이 여러 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죠 시간에서 떠올랐죠 지금 세력들이 아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엄청난 과열이다 이걸 다 돈으로 만들어야지 내 돈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일단 다 넘겨야 됩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내려올 겁니다 공매도들이 완전히 타겟팅해서 내려치겠죠 또 올려줬다 내려줬다 그럴 겁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큰 움직임이 아래위로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박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이런 것은 절대 건들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시점에 건드는 것하고 똑같느냐 요기 요기나 요기나 요기 수준에서 건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기 수준일 수도 있고 확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확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내려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계속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선반영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과열 중에 과열이죠 2차전지는 이제 많이 오른 2차전지는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코 프로비엠도 지금 쭉쭉 올라가다가 윗걸이 많이 달았는데 오늘 공매도 50만주나 나왔죠 이제 슬슬 시동을 좀 걸고 있죠 50만주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제 슬슬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다 더 올라가서 저만큼 올라가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점에서 모험을 좀 하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리튬 관련 주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리튬 관련 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금량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난 과열 입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갔는데 자 이 정도의 기업가치 변화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정도로 변화가 생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아주 심한 상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어반 리튬 이런 것도 지금 리튬 관련 주 아주 급등을 했죠 지금 오늘 보면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무너진다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한 번씩 이런 거 나오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세력들이 한번 자급실 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만원에서 3만원까지 거의 3배 정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제 원전의 시대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원전이면 전부 다 올랐죠 전부 다 너 원전이야? 그럼 무조건 올라 실적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원전이면 그냥 올라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같이 올리고 그러고 쭉 내려오다가 한 번 더 주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줍니다 바로 잘 안 내리죠 한 번 더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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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 절대 못 팔게 만듭니다 3만원대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럼 그럼 또 올라오겠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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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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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하다가 올라오겠지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하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라는 건 끝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면 안됩니다 저거 이천지 뭐 전기차 실제로 저렇게 많이 팔립니까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이 이제 점점 안되고 있죠 지급이 안되고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했는데 전기차 비싼 거 그거 누가 그렇게 많이 삽니까 안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저게 그렇게 올랐는데 제약밥이 보시면 오늘 박살내났죠 자 이런 현상은 뭐냐면 지금 저렇게 이제 크게 올리치고 그리고 제약바위는 전체적으로 다 박살됐죠 제약바위는 지금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이 깊게 깊게 일어나 있는 상태죠 자 이제 금리 인상은 한 차례만 하면 끝나죠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 로봇 관련주 정말로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지만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물량을 누구에게 넘기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넘기고 나와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과열이다 지금 엄청난 과열이다 지금 어찌 보면 이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서울반도체가 LED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LED 시대가 올 거다 해서 크게 올랐죠 크게 오른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초창기에 이렇게 크게 올랐죠 반드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크게 올랐죠 반드시 내려온다 반드시 선반영이 되고 나서 막상 그 시대가 오면은 에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죠 이런 상황이 유사하다 지금 로봇이나 2차전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크게 흔들릴만한 위치까지 왔다 특히 2차전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조목들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올 때 아주 낮은 가격에 싸게 들어오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바이오 쪽이 한번 바람이 제대로 한번 불 가능성이 아주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2주 뒤가 될지 3주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으로 한번 돌풍이 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 물급필반이죠 그게 다르면 반드시 이제 꺼지게 돼있으면 불꽃은 불꽃은 반드시 꺼집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올린 세력들이 결국은 내릴 듯 하다가 올리고 내릴 듯 하다가 올리면서 계속 물량을 넘기겠죠 계속 넘깁니다 넘기면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한번 올릴만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금리인상 이제 막바지 한 번이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바이오 쪽이 한번 불타오를 만한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